아이고 추운데 이거 따뜻하고 달달한 거 하나 가야지 세 개는 타야지 형 미안한데 좀 전에 밥 먹지 않았어? 밥 먹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해? 이런 음료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차 같은 거 마셔줘야지 너 다시 타야 되잖아 뭐를? 세 개가 한 세트란 말이야 나는 아 다시 타야겠네 마셔봐 오 뭐예요? 따뜻한 화이트 초코 하자식들 아세요? 와 진짜 맛있어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앉아주세요 찬바람 불 때 이거 다 이거 화이트 초코 화이트 초코 그렇지 유로폼 이 순간 싸기야 이 채널